안녕하세요. 무명강사 노랑감삼 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꽃마루라고 하는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이라고 하는 강좌를 진행하는 날입니다. 첫날 이에요. 개강하는 날이구요. 뭐 제가 집이 인천이에요. 인천에 대회까지 오려면 아침 7시 반에 출발했는데 딱 2시간 걸리네요. 이렇게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어디든지 전국팔터 다 돌아다닙니다.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있다가 짬짬이 찍어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유아내 센터라고 하는 곳에 거기다 왔거든요. 장경을 한번 좀 보시죠. 센터는 건물이 멋져요. 좋은데 동네가 아직 무척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. 그래서 인도나 이런게 좀 약간 덜 덜 넘어져 있는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. 대체로 보면 강의하러 다닌다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들 건물들이 대부분 다 보면 되게 멋있더라구요. 새로 지은 건물들도 많고 해서 되게 멋있습니다.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엿에서만 근처에 Silvia aerosik pla사이에 współ 되는걸ć helped 권위 관리 anz安 dois 시청자 allegedly 4 핫 Rec busy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날 수업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15분 모시고 수업을 진행했구요. 첫날이니까 재밌게 진행했습니다. 제가 마무리 짓고 나온 건물. 제가 사실은 강의하는 모습도 좀 찍었는데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들어갔진 모르겠습니다만 강의한 건물 아까 시작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. 보면 볼수록 건물이 되게 큼직하니 좋네요. 자 이렇게 이것도 일상 브이로그 좀 되려나요? 음... 음영강사 노랑정수원은 이렇게 멀리 인천에서 화성경전까지도 방해하러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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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